추억의 고전명작 게임 고고 미스터 야마고치 1985년 타이토에서 제작한 전자오락실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정글 탐험가가 되어 수많은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가는 게임입니다. 스테이지는 암석지대, 밀림, 동굴, 계곡, 강을 반복해서 플레이할 수 있으며 플레이어가 죽으면 죽은 위치에서 다시 시작되지만 되살아날 때 무적 타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장애물이 있다면 바로 다이! 게임하다 야마 돌면 야마고치 게임!